우리 컴백 외에도 축하할 일이 있죠 템페스트가 데뷔한 지 2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2주년 어떻게 보냈는지 2주년을 맞는 소감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들이랑 아이분들이랑 같이 인연을 함께 했기 때문에 굉장한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템페스트 음악을 널리 널리 알려드리고 또 같이 듣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성장통이 있어야지 좀 더 템페스트가 멋있게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! 3주년, 5주년, 10주년, 20주년, 100주년까지 우리 쭉쭉쭉 템페스트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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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